제가 짱한테 마음이 좀 있는데, 형님이 다리 좀 놔주세요. 아이, 귀찮게 지리... 냉장 바꾼가? 냉장 바꿉니다. 우리 식당에 자주 오는 최기사라고 알지? 알고 있어요. 이거 최기사가 말이야. 아니다. 이건 아니다. 아휴... 웬 분짜? 이담씨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생각나서 만들어봤어요. 그걸... 기억해? 뉴욕맘 응? 아휴... 아휴... 다닙니다. 달콤한 치킨 생크림 쪼클 그리고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